강욱오빠 어서오세요. 좋아요를 꾹 누르셨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강욱오빠도 어서오세요. 몰디브오빠 반갑습니다. 아름다운 섹시한 목소리. 제 목소리가 좀 섹시하죠. 자 우리 진유오빠 어서오시고요. 반갑습니다. 자 일단은 자신있게. 자 30공짜리를 한번. 아시오. 미차게. 긴드시게. 야무지게 한번 해줄게요. 안경보고 오빠 어서오세요. 빠하. 자 이거 빠진다 안빠진다. 왠지 안빠질 것 같은데. 음. 자 요거 요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빠지면 안돼요. 아이참. 자 이제는 아셨죠. 이게 지금 어느 부분에 있어야 안빠지고 빠지는지. 자 첫 화를 보고 확인 받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제 안빠져요. 자 이거는 자 이거는 안빠집니다. 이건 절대로 안빠져요. 자 아 이거 빠집니다. 이거 빠지니까. 자 14스폰 갈게요. 비사명오빠 할배 추석 선물 주라. 제발요. 행위 방송 때 멀리 침칭 먹고. 먹팀. 맘모스 가서. 아 오빠 빠지마. 아이고 진짜요. 자 벙개. 잠깐만. 와일드 많이. 아이고 이런 씨. 자 잠깐만요. 자 와일드 제대로. 아샤샤샤. 케이좋고. 빠시야. 자 영가님 얼굴이. 자식같지 않게 했지만. 아이고 그리 맞질 않네. 자 글자 나무랭이가 많습니다. 좀 맞아야 되는데. 너무 뒤죽박죽 엉난 칭찬으로 있네요. 자 우리 언니 오빠들. 자 439분 보고 계시네요. 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졸리픽 오버 히안팀. 어서오세요. 마하 반갑습니다. 자 들어와 들어와. 맥맥 들어와. 번덩맥 들어와. 지금 들어와. 마녀 땡각불여 좋아요 화면에 가려. 자 왜 이럽니까. 우리 물비모 오빠 방금 20분만에 시청률 43% 실시간 대박이다. 아유 물비모 오빠 와우.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자 스피카 끄 앉으면 된다 안된다. 마일라인 폼파 어서오세요. 86번째 좋아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거 빠질 것 같은데. 아 안빠지죠 안빠지죠 안빠지죠. 자 한 번 더 가보겠습니다. 홈타고 오빠 어서오세요. 마하 그만가라.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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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이것도 가능을 할 수가 없네. 자 약간 계산밖에. 어. 자 계산밖에 일입니다. 어. 자 마녀가 예상했던 위치가. 어. 틀리고 있어요. 자 이것도 빠지죠. 잠깐만. 진짜만. 이것도. 여기서 또 꼬라박네. 고랑 무르조 오빠 혼자 옵서게. 전창기 오빠 어서오세요. 마하. 반갑습니다. 하하하. 자 이거 또 빠질 것 같은데. 구황이 현빈 오빠. 내 여동생 방송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아. 좋아요. 눌러주세요. 추석 선물. 다가요.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멋진 그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빠지면 안되죠. 자 빠지면 안됩니다. 자 이번에는 자 잘 한번 올라가볼게요. 안빠질 것 같으니까. 자. 안빠질 것 같으니까. 이것도 자신있게. 자 22스피도 괜찮지만. 자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 위치. 자 마녀 정확하죠. 자 풀어가봐야. 그림 흐르고 잘 빠지는 귀바퀴 더하니까. 자 일단 26스피네. 만족하고. 자 여기서 한번 터뜨려 버릴게요. 하하하. 조로 오빠 어서오세요. 무무누나 찾아 우주 안바퀴 오빠 어서오세요. 마하. 반갑습니다. 자. 와일드. 아샤샤샤샤. 야 글자 끝까지. 자 칸수가. 아아. 조금 더 쪼개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치 오빠다. 어서오세요. 우리 또치 오빠. 마하. 우리 제이씨 오빠도 어서오세요. 마하. 우리 제이씨 오빠. 반가워요. 자 그림 맞지 않고. 아 칸수가 왜 이러나. 자 번개라도 잘 밀고 들어와줘야되는데. 여보십시오. 아 여보십시오. 아 뭐야. 아니 26필도 그릇으로 부자 빠지네. 자 올라갈 수 있어. 자 이럴 때. 자 이럴 때. 잠깐만. 번개 밀고 들어와줘야죠. 네. 자 번개 밀고 들어오세요. 자 번개 밀고 들어온다. 아이고 없어요. 자 요정도 칸수에 번개 잘 치면 아주 좋습니다. 자 그렇지만 번개는 쉽게 주질 않네요. 칸이 많으니까. 아이고 연결 좋고. 봄나이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봄나. 으이. 반갑습니다. 감담한 오빠도 어서오세요. 마하. 우리 고랑 고르지 오빠. 마느는 이번 주석에 침정이는. 아까나 침정이요. 아 침정이요. 차에 손바구가 어서오세요. 침정이. 장난하네. 우리 고랑 모르좋 오빠. 네. 침정이는. 네. 가죠. 자 맹매가 떴습니다. 여보세요. 아샤샤샤. 잠깐만. 자 번개 없어요. 자 이따 가자. 아시야. 잠깐만 마녀봉 연결. 아 신나있어요. 엄마. 여보세요. 이야. 잠깐만. 잠깐만요. 이거 맥스 아니야. 저기요. 여보세요. 아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어머. 야. 이시챙챙이야. 이야. 미쳤나봐. 어머. 뭐야. 이게 웬일이야. 어머. 이게 웬일일까. 언니 아빠들. 이야. 이시챙챙. 잠깐만요. 아직 슬픽이 많이 담아있습니다. 와우. 앵그리 미디오빠. 어서오세요. 아이고. 하하하. 이야. 안뇨오빠들 감사합니다. 이야. 보아가 용서오빠. 오늘 해냈습니다. 우리 김노아오빠. 유현오빠. 김. 정철오빠. 개끝오빠. 감사합니다. 마일라이프바. 남기도병왕. 이군돈춤바. 미디오빠. 조로오빠. 감사합니다. 우리 골드가이오빠. 깨리바이라기. 유쏙오빠. 감사합니다. 쇼플릭오빠. 소식을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거 30층까지 가야되는거 아닌가요? 진짜. 잠깐만. 잠깐만. 자. 잠깐만. 2층만 올려봐. 2층만 올려봐. 자. 2층만 올려봐. 마일라이프바. 이야. 이거 추석 떡값은 제대로 당기는데요. 이게 웬일이야. 이야. 역시. 하하하. 잠깐만. 미쳤다. 잠깐만요. 이거 잠깐만. 콩리야색이시야. 도대체가 초생삼을 제대로 받았네요. 와. 진짜 미쳤네. 잠깐만. 이제 2층이 남았어요. 자. 그림 연결해서 자. 28층입니다. 자. 2층만 더 당겨볼게요. 자. 2층만. 2층만 주세요. 아. 2층만 주지. 이야. 이거 2층. 자. 잠깐만. 잠깐만. 이거 4층 된다. 안 된다. 아. 여기서 2층 올라가는건 너무 어려워요. 그죠? 너무 유심해요. 하하하하. 이야. 미치겠네. 하하하하. 미치겠네. 우리 혜란언니 어서오세요. 아이고. 방금 TV 켰는데. 마녀님 추석 선물 제대로 받으셨네. 그렇습니다. 지금 추석 선물을 제대로 받았네요. 이야. 미치겠네. 언니오빠. 내 기분이다. 오늘 추석 게임 다 끝나고. 마녀가. 자. 한방금 10분 쏴냈습니다. 그리고. 어. 용서오빠는 치킨. 치킨 드릴게요. 이야. 박상. 아.